안녕하세요 용산권 할매당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권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권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 드릴게요 말띠들은요 먹고 입고 쓰는 게 굉장히 좀 풍족해요 풍족한 반면에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발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결단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느 때는 좀 실패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말띠들이 작년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21년도에 좀 크게 많이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1년 12달을 보니까 이 말띠들은 10월하고 12월 달에는 팥빗살이 있고요 4월 달에 망신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는 달은 6월 달하고 11월 달입니다 이 말띠들이요 양띠하고는 6합이고 범띠하고 개띠는 3합이고요 소띠하고 원진살입니다 쥐띠하고 토끼띠하고는 또 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피해서 가시면 좋고요 말띠들이 이제 방향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북쪽 방향은 굉장히 좋고요 남쪽이나 서쪽은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데 영매사나 기도를 조금 드리겠다 싶으시면 천신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천신? 네 천신기도 천신기도를 조금 하시면은 올해 2020년도보다 좀 곱게 곱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팥빗살 팥빗살 얘기 네 여러 번 해주셨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팥빗살이란? 팥빗살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저는 깨지고 부셔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돈이 안 들어서 흩어지고 어떤 일을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로 다니면 거기서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만두고 저는 그렇게 봐요 팥빗살은 깨지고 부셔지는 거 예 그러니 팥빗살이 망신살보다 저는 좀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악질이다? 네 그래서 저는 팥빗살은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살 중에는 그래도 망신살이랑 팥빗살을 대결 구도로 놓자 하면은 네 팥빗살이 더 악질이다? 네 좀 더 안 좋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